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만 보고 있다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신기하고 설레고 더 가까워진 느낌. 8명이서 하는 걸 9명이서 하는 거랑 정말 확연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트와이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미나가 많이 안정된 상태라며 미나의 건강을 잘 살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와이스 미나가 무대 공연을 소화함에 따라 복귀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와이스 미나가 건강이 호전되며 완전체 무대를 꾸몄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생각도 많이 해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월드 투어 일본 투어부터 다시 조금씩 시작을 했고 팬미팅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표현 같은 걸 잘 안 하다가도 너무 누군가 어떤 멤버가 불안해하거나 뭔가 근전적이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아니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게 정말 그 작은 거 그 한 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모든 멤버가 모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때는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생각하는 큰 장점이 역할이 딱히 나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멤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모든 멤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도 많은 것 같아서 모두가 트와이스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복한 일이고 내가 행복한 정말 행복한 일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면 그냥 정말 잘 버티고 재밌게 신나게 즐겼다가 어쨌든 트와이스라는 게 우리 9명 멤버 각자 다 타잉이잖아요, 서로가. 근데 같은 길을 트와이스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같이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같이 가고 싶어요. 좀 몸 쪽으로도 마음 쪽으로도 되게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혼자였으면 되게 더 외롭고 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멤버들끼리 있으면 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사소한 거에도 웃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정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 자체도 너무 고마웠고 정말 이제 딱 오프닝 시작해서 올라올 때 8명이서 하는 거랑 9명이서 하는 거랑 정말 확연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아 역시 9명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이 많이 말을 걸어주고 이제 많이 얘기도 해주고 하니깐 점점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옆에 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멤버들이 옆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점점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항상 그런 일 저런 좋은 일이며 좋은 일이라서 또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이라서 그런 어떤 일들이 트와이스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쭉 자신의 인생들을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래서 어떤 일에든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여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서 많이 말하긴 해요. 특히 언니들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힘든다고 얘기를 못해요. 다들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말을 안 해도 언니들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힘들다고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뭐 저언을 해줄 수 있고 저언을 해줄 수 있지만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똑같은 상태 그리고 똑같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행동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고 하는 게 멤버들이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기다리고 있어주는 원스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우리 아홉 명의 멤버들이 있어서 저는 트와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도 못했었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바뀔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핸들 받아 가실게요. 30초 남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혼자 결정할 수도 없었고 계속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될지 나는 조금씩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되게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의견을 많이 내줘서 이제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를 해냈다는 거에 되게 조금 뭐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걸기 전에 제가 먼저 막 벅차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아이들의 그 표정에서 그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특히 그들의 가족들 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콘서트 할 때 늘 그런 것 같아요.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만 보고 있다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환호나 그런 것들. 이렇게 공연자를 원스분들끼리 꽉 채워주시는 건 볼 때마다 신기하고 설레고 그런 인이어 사실 무대에서 끼고 있으면 되게 안 들려요. 팬들 소리나 바깥소리가. 근데 진짜 팬분들 소리가 클 때 팬분들 응원 소리가 뚫고 들어와요. 그때 그게 되게 막 진지한 무대여. 너 웃으면 안 되는 무대여. 너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 너무 좋아서. 무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원스가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저랑 딱 눈 마주쳤을 때 정말 행복한, 정말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덩달아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 화이팅하는 구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할 때마다 못 뛰는 거야, 진짜. 컴백 할 때도 그렇고 컴백 쇼케이스 할 때도 항상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와... 트와이스다. 뭔가 기분 되게 좋아요. 역시 항상 얘기하는 게 투어 이런 게 진짜 재밌다고 그리고 무대에서도 멤버들 보면서도 너무 좋았고 진짜 완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음악도 같이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악도 그렇게 같이 나이 먹고 성숙하고 주는 메시지들이 점점 같이 성숙해지잖아요. 또 팬들도 같이 나이를 먹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겪는 일이 다를 거고 인생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뮤지션으로 남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팬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멤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트와이스는 89점? 나머지 점수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는 너무나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90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의 트와이스랑 미래의 트와이스랑 미래의 트와이스 모습은? 1년 후의 트와이스 모습은? 2년 후의 트와이스 모습은? 물론 가시도 찔리고 아프고 상처나 트와이스랑 함께하면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죠? 정말 저희 멤버 아우면 개개인이 지금의 모습이 꿈이었기 때문에 모인 건 확실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트와이스가? 트와이스를 함으로써 정말 더 나아가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 이루지 못한 꿈들을 더 이루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 각자가 하고 싶은 다른 꿈들을 또 꿈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뭔가 뭉칠 수 있는 트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제일 높은 성장했을 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역사로 남게 그런 트와이스가 전 되고 싶어요. 역사로 남는 트와이스 역사의 장 grandparents 전 그런 트와이스 여름에 엉덩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We can go on the night 그중일까 어떤 바람일까 My dad's coming up 친구를 만나는 Your dad's coming up Your dad's coming up You can go on the night You can go on the night Go on the night We can go on the night 잘 지내줘